이 손에 맞히는 거예요? 여기에 테이크가 붙어있는 거예요? 네 다 해주면 좋겠죠? 신술 맞아서 여기다 딱 맞춰서 노란색을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? 네 여기 손에 맞춰요 한번 붙여봐요 냄새 빠졌을까요? 네 한번 붙이면 내가 띌 거예요 다시 뼈서 그냥 버릴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이 손에 맞춰서 핫자인다고 핫자인다고 띌어볼게요 예를 들면 얇잖아요 먼저 시작합니다 온갖 고구마 대고 부연료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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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많이 걸리나 안 걸리나 대망의 코너 잡음 칸바리는 잘하시네요 그래도 영광입니다 칸바리 반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진출까지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유튜브의 주인공입니다 저희는 사장님의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죠 아 영광입니다 아직 영광 영광 아 영광 아 영광 그런 적은 없을 것입니다 아 영광 영광 아 영광 아 영광 상당히 꼼꼼하시네요 아 고향을 위해 손이 많이 심는 작업이네요 아 영광 아 영광 아 영광 아 영광 네 여기로 내릴까요? 그냥 꼴리는대로 내리세요 여기가 이쪽에 꼴리니까 네 네 근데 꼴리는거 확인할 수 있나요? 아 영광 아 영광 지금 안걸려요 안걸려요? 유튜브 방송중인데 아 영광 아 영광 19분 걸어야 됩니다 19분 걸어야 됩니다 19분 걸어야 됩니다 아 영광 약먹어야 되는데 아 영광 솔직하십니다 아 다 됐군요 아 다 돼 다 돼 네 네 다 돼 자 다시가 지금 안걸뚔 아 1시간 지나가면 끝나고 있으라고 아 흥 아 너무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신대로 하세요 마음 먹으면 괜찮은데 테이블 안치라니까 이렇게 손이싱니다 그리고 맛있는 디신을 해줍니다 돌아갔습니다 그거를 원활을 갖고 왕수 사끄러 저번에 제가 이거 시키는 지옥을 할 때네요 네, 이 시키는 이렇게 이 시킬로 갑니다 이렇게, 생김한 네, 비 오는 날 비신놈이 나가서 지루하게 되니까 네, 이 시키는.. 유튜브 드레시장 나오겠는데요? 네, 나오고 계셨습니다 보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도 있겠죠? 자, 그만 고만하죠 뉴욕스 말로 고만 고만해 댓글자요, 어? 내가 별 차이 없네 별 차이 없네 준서에 민감하시고 정확하시네요 오늘 이거 보고 테이프 기술자분들 실력을 엄청나게 들으시겠는데요 엄청난 걸 다들 배우시네요 안 남겨주는 기술인데 한둘 지갑에서 천원짜리를 꺼내놓고 만원짜리를 꺼내야 되겠죠 만원짜리를 꺼내놓고 유튜브를 봐야겠는데 네 생각나? 처음 할 때? 서울도 이거보다 잘 했으면 좋겠어 전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여기도 안풀이 끄다 했죠? 여기도 안풀이 끄다 했죠? 여기도 안풀다 근데 이거 두 손으로는 힘들던데? 춥지 않죠 응 그러면 손도 아프고 빨리 하셔야 되니까 힘들어요 예예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쓰러져요 쓰러져요 아니 천천히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붙이셨네요 박수 박수 와 잘하셨습니다 이제 뛰세요 예? 뛰어요? 네 다 뜯어버려기 시작해요 뛰어요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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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부신 건 하나도 없는데 뛰어 어제 보면 체험부터 뛰어야 되니까? 그거는 안 걸리는 순서대로 아 자 뛰세요 저쪽으로 그렇구나 튑니다 그냥 바로 그냥 네 일단 과감하게 세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네 어떻게 해보세요 오 오 올리 오 뛰어 뛰어 들어와 뛰어 아 아 아 오픈 네 그리고 똑같이 그래도 손님 아 아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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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 4 이시명을 이수는 오래 걸린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에 오해 아 아 아 으 예osed 아 학 공 문제가 credible 아 아 않는 문제 사실 아까 이걸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치고 바로 치고 지금 치는게 탭입니다 버트너스의 의견은 진짜 비자 스테리키냐 그 차이겠죠 매겼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실력이 안되니까 이거는 접착력이 상당히 써버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인은 몰라요 네 사장님이 한번 지나간 길을 다니니까 길이 길이 길은 다음에 마찬가지 상당히 안되고 기본적으로 금방 1분이 안되었어요 금방 1분이 안되었어요 댓글 빨리 돌리기 아니죠? 아닙니다 더 빨리 돌려요 그런 댓글이 잘 돌립니다 승부로 작은 노라는 부탱이 큰 노라는 넓은 면 금방 1분이 이탈 때 주의사항이 돈가를 찌르시니까 한번쯤은 잡아준다 안다치게 예 안전이 젊은거 쫓다 떨어지겠다 발랐다 지나갔다 노라는 이렇게 가고 올 때는 잡아당기고 이게 좀 까만 데가 더 깨지요 왜그러니까요 여기는 페인트가 안붙는 자리입니다 안붙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은 꼭 벌려야 됩니다 얘는 묻으면 안치워져요 아니면 그만큼 반성함이 져고 그럼 배울종이 가려진거에요 이 칸은 나머지 미세한 칸은 이런 기술 노출을 우여한 마음으로 영상을 찾겠습니다 구독 끝